여성 정치인들이 나섰습니다 전사입니다 전사 이원주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삭발을 하셨는데 저는 말이죠 나중에 눈물 울컥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짠했어요 여성 정치인이잖아요 삭발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용기를 내셔서 하셨다는 걸 우리 사회에 뭔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조국 사건 조국 사태는 저는 전국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조국 자체만 이렇게 자꾸 보기 쉽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저는 일찌감치 그것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싸우고 탈당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멋있다 내지는 뭔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이들이 싸우는구나 라고 잘못 생각해왔던 그 운동권 세력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국 하나만도 문제지만 그 가족들 뿐만이 아니고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사태에 대응하는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의 세력들 그리고 소위 개념 연예인이라는 사람들 그들의 이제 정말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났고요 또 특히 보면 정의롭다는 정당 정의당 정의당 이 정의당이 전혀 정의롭지 않고 정말 불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의석수 가지고 이제 딜한 게 이제 누가 봐도 뻔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 생각해왔던 것이 다 깨진 그런 하나의 이제 사태다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가 유지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는 왜 유지가 됐냐 사실 사람들이 이들이 무능하다는 건 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지만 그렇지만 무능한 거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이들이 조금은 더 도덕적이지 않을까 조금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다들 그런데 이제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들을 지탱해오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거라서 저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뚝이 있으면요 이제 조그만 구멍이 딱 난 거예요 이제 균열이 난 게 아니라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균열이 아니라 구멍이 났다 구멍이 났습니다 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전국의 큰 분기점이 되었고 사실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조국 전과 조국 후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여전히 뭐 한국당과 여러 가지 이제 한국당이 변화가 없으니까 한국당으로 지지가 갈 수가 없죠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 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도는 중도대로 또 아주 골수 보수는 보수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싫어합니다 그걸 지금 깨기 위한 몸부림을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미화하던 국민들이 돌아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지 그 실망이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그 한국당의 몫이 적을 것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지지가 무너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많은 특히 중도세력들이 지금 이제 스윙버터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 왜 제가 그런 확신을 하느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저하고 이제 좀 친밀하던 소위 말해서 진보 세력 안에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운동권들의 어떤 비양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오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가 탈당한 이후에도 야 그래도 정권을 잡았으니까 잘 하지 않겠어? 지켜봐야지?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양심 있는 사람이 거기도 있겠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정말 이것들을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미쳤어 이거 큰일 났어 이러면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?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만약에 진영 대립 이건 뭐 얼마든지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영 대립 상태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제가 삭발을 하거나 어떤 감행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국민적 지질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깨달은 게 지금 이 문제는 진영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래서 양심과 비양심 상식과 비상식 이 차원의 문제로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이 분기점이 그냥 묻어서 지나가고 다시 흐지부지 되면서 도로 복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한국당도 그렇고 다른 야권도 물론 이제 광문에 가서 피케팅도 하고 할 텐데 사실 그런 거는 너무 많이 해서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충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한편으로 이 분노 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아주 순수하시고 착한 분이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편 자랑하면 그렇지만 제 얘기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조국 임명한 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우린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미쳤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다 그래? 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심각한 짓을 했어요 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 그런데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임명했으니까 성명선에 또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단식하기도 네 뭐 그냥 이미 임명했는데 뒤늦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저 국민들의 분노와 거기다가 그래도 임명해버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좌절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눈물 난대요 눈물 열받아서 화가 나서 막 화병이 난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훨씬 많이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라는 게 뭐냐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부글부글 그 다음 좌절과 분노로 막 미치겠는데 정치권이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하던 뒤로 하고 있어 그래서 추석이 다 돼서 역에 가서 귀성 저기 뭡니까 귀성인사고 손 흔들어져 악수하고 뻔한 것들 동네 가서 시장 가서 장보고 인사하고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닌 거예요 그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보다가 나라도 뭔가 이 어떤 정말 끓어오르는 이거를 내가 분출을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좌절하지 마라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건 분기점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아 정말 뭐 쉽지 않은 겁니다 뭐 남성들이야 머리 깎고 다녀도 뭐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여성이라는 게 또 외모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좀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한데 왜 머리 왜 깎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아름다운 투사의 모습이 느껴지고 대한민국의 이현주라는 세 글자가 이번에 박히는구나 이전에 투사의 이현주에서 이제 확실한 국민의 대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역시 희망이 좀 있다 저는 이제 제가 밖에서 하는 역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